조계종이 종단 장학생 27명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습니다. 조계종 장학위원회는 총무원사 4층 접견실에서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2021학년도 장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했습니다. 수여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해외와 국내, 사찰, 승가대학원 등 각 분야 대표 스님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. 앞서 장학위원회는 지난 15일에 열린 선발심사회의에서 해외 2명과 국내 16명, 사찰, 승가대학원 9명 등 모두 27명을 내년도 장학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.